동영상입니다. 군이 음내권의 저수지에서 나왔습니다. 오우 강우리가 마음에 든다 나는. 오우 귀여워. 그래 웬일이니 군이 저수지에서 이렇게 고기가 나오네. 이야 오늘 5월 28일. 이야 죽인다 아마. 와 난리났다 지금 구경꾼 밟아. 와 아니 강우리가 멋지다 이거. 와 이거 장갑으로 고기 좀 잡으려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찍자 이거. 와 안 미끄러운 장갑을 이용하시면 좋아요.